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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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정부 때 무슨 참여정보 토지정책의 배후에는 뒤에는 헨리 조지가 있다 그런 기사가 언론에 조금 낯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대중적으로 떴다고 하면 떴지 사실은 별로 알려진 책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거의 잊혀진 책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큰 전체적인 그림으로 놓고 볼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신 것 또 이런 진지한 주제를 생각하시는 분은 조금이라도 우리가 우리가 좋은 사회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계신 분 같아서 정말로 존경스럽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책은 저자는 아시다시피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고요 헨리 조지는 1839년생입니다 막스가 1818년생이니까 21살 아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본격적으로 사회문제를 고민할 때 이미 막스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막스를 평을 한 거 보면 막스의 이상은 훌륭하지만 논리가 좀 안 맞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본 진리를 안 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막스는 또 반대로 이런 시도를 헨리 조지와 같은 이런 사상을 자본주의가 마지막으로 지금 한번 해보는 거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그저 뭐 이렇게 겉모양만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개혁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이 책의 제목을 왜 그렇게 붙였느냐 그거 설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진보와 빈곤인데 여기서 진보는 진보다 보수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회발전입니다 경제발전, 사회발전, 경제성장 그런 것입니다 사회는 진보하는데 발전하는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혜니 조지가 살았던 19세기가 아주 눈부신 발전을 했는데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난해서 다 해방됐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정상이 아니냐 그런데 왜 안 그러냐 이 말이죠 그게 문제의 제기입니다 왜 안 그러냐 경제불황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가 지금 미국발 금리위기 때문에 경제불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불황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요즘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도 그랬다 이 말이죠 19세기도 역시 그랬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 이 토지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의성과정들하고 그래서 자 답이 나왔다 이거죠 무엇 때문이냐 토지 때문이다 지대 때문이다 사람이 가난한 것은 사람이 가난한 것은 사회 생산의 상당 부분이 토지의 대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인구 증가가 부위 분배에 미치는 효과 여기에 아주 현이저지 아주 유명한 비유가 나옵니다 광대한 평온의 비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토지의 차이가 있다 토지의 생산성의 차이가 토지가 동질적이 아니고 차이가 있다고 우리가 흔히 알듯이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든 토지의 질이 생산성이 다 아주 동일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전부 똑같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광대한 평온의 이해입니다 그런데 인구가 불어납니다 처음에 한 가구가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대가 없습니다 두 가구가 옵니다 세 가구가 옵니다 그러면 가구가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생활하는 데 들으면 비용은 적게 들죠 협업 분업이 있으니까 생활 생산하는 데 들으면 비용은 적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비용 절약의 이익 그 분업의 이익 그런 것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느냐 당연히 중심지에서 많이 나타난다 토지의 생산성은 농업이라고 가정을 하면 농업적인 생산성은 다 똑같지만 단순히 사람이 모인다는 그 사실만으로 중심지가 형성이 되고 변두리가 형성이 되는데 중심지는 농업적 생산의 용도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상업 그런 쪽으로 쓰인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쪽에서는 훨씬 더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 똑같은 산업이 아니고 산업이 바뀌어서 그래서 헨리 조지는 그걸 표현을 하기를 토지에 잠재되어 있던 능력이 발현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는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일 수 있으니까 처음에는 농업만 생각을 하지만 사람이 모이면 모일수록 커진다 이거죠 헨리 조지는 철저한 우파입니다 그러나 헨리 조지가 지향하는 것은 사람의 평등, 평등한 분배, 공평한 분배, 정의로운 분배이기 때문에 표현하자면 좌도 우기론이라고 할까요 좌도를 지향을 하되 우파의 방법을 쓴다 이거죠 현재 소위 자칭 시장론자는 헨리 조지는 경제 권력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정부가 갓 놨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경제 권력을 잡았는데 왜 간섭을 해 그거는 우파, 진정한 우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시장 경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헨리 조지는 그거 안 된다 경제 권력이 무슨 경제 권력이 이 자연의 법칙, 움직일 수 없는 법칙 거기에 따라서 경제를 운영을 하고 그래야지 뭐 권력을 가졌다고 기여도 안 해놓고 노력과 기여도 안 해놓고 대가를 차지하느냐 그거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